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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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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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2 안녕 안녕 ㄷㄷ 아, 뭐지? 2단은 정화에.. 부위가 날아갔어요 또 죽었나? 부위 파괴! 돛대를 부러뜨리는 것만 정화? 1단은 정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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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ㄷㄷ 하하하하 ㄷㄷ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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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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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흠 ㄷㄷ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히히 힝 안됩니다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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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ừ ừ ừ ㅋㅋ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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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라 자라 는 좌우 ゲッツロ 주겐 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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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.. 정화! 으악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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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하라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게 좋겠어요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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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부위가 날아갔어요 하나 눕혔네 자아암화 하하하하 흐흑 부위 파괴 굿대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한 방이었어요 이 공연은 이 공연은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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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하게 되겠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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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.. 엉 했.. 엉 타라 띠 엉 자 stuffing 히 엉 흠 아 엉 그러니까 ㄷㄷ 어! 궁금 좀 똑똑했다? 옛날에 조직에서 싸울 때도 그네 파로 적을 다 밀어버리는 놈이 있었지 흑! 음? 정화! 이 단은 정화에… 너 죽었나? 하아 참.. 정화…? 아… 이럴나? 어떤 상황이? 정화! 이 점프는 승리할거에요 이 구석구가 나의 폭력을 저지하기엔 이런 건 몽둑이가 약이지 그릇 두드려 패 나는 이 왕좌에 묶여 홀로 통치하는 자일지니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? 자 빌어보세요! 이 도리 기꺼이 그대에게 가서 먹기를 효과적이네 이 방식을 기억하는게 좋겠어요 기회를 잡아 장화! 하나, 둘 지면이 울릴댐 니 업을 떠올리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지 일격했네 이 방식을 냅지 못했고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이 아, 나의 해안을 총알이 있지 강동적이지 않을 수 없네 해결사 영웅기에 이런 구전이 있었지 장화! 아, 나의 해안을 지켜봅시다 런다프란 선택이었어, 나리에! 저들의 약점이 뻔히 보이는 게로군! 이 구석구가 나의 폭력을 저지하기엔... 오오, 머리 저 탓한테! 방금 완전 좋았어! 어? 방금 좀 똑똑했다? 불길 속으로 이 구석구는 아니, 벗기 지붕안에 딱딱할 때 요기 쪼하기 그럼, 그 뒤 훌륭한 자, 빌어보세요! 게토리, 기꺼이 그대에게 가서 먹길래! 나이스, 정화! 나라가 시간대로 꼭 먹길래 여러 곳이 되는 것 같아요 플로드 아팔에 들어가서 그대의 스스킬을 사용하자면 아무리 좀 해볼게 좀 삼는거 다 먹힐 수 있으면 나이스,iquesи, arrg,끈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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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그리고 또 저의 문화에 줄어들어질 거 방금으로는 caused CAP를 받는다. 마지막으로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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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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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dge risk. ㄷㄷ 2단을 정화해봅니다. 2단을 정화해봅니다.